김정빈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 30건, 추추는 3건입니다. 컬투스쇼 사연은 재밌어야 하고 다른 곳에 나온 적이 없어야 하며 솔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박 재미있고 다른 곳에 나온 적 확실히 없고 솔직히 제 얘기는 아닌 사연을 제 시점으로 써봅니다. 늦은 밤 버스에서 있던 일입니다. 저는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어요. 정류장에게 서서 문이 열렸는데 술 냄새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웬 술 취한 아저씨가 버스 위로 오르더군요. 아저씨는 버스 카드를 찍자마자 제 쪽으로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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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거기 내 자리야! 분명 제 뒤에도 자리가 많았는데 굳이 저러는 건 100% 술 주정이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자리를 비켜드렸죠. 그렇게 아저씨가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자 문제의 상황이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앞에 지지봉을 잡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좌회전! 사람들이 뭐지? 하는 순간 버스가 좌회전을 했어요. 크크크 더 가다가 다시 우회전! 버스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크크크 그렇게 버스 달리는 내내 취객은 가상운전을 했어요.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직장! 놀랍게도 취객이 말하는 대로 버스가 좌회전 우회전을 하더군요. 아마도 버스 노선을 몽땅 다 외우는 것 같았어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신기했고 기사씨도 거울로 흘끄물끈 보시더군요. 크게 유턴! 크게 유턴을 했어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00% 맞추는 아저씨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게 30분 넘게 취객은 버스를 조종했어요. 우회전! 좌회전! 크게 유턴! 버스가 우회전!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버스 기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 이 길이 아닌데! 아 나 이 길이 아닌데! 모두 당한 소름상 술 취한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앗! 나이시스!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진! 버스는 후진했습니다. 기사분께서 낚이셨군요. 김나리씨. 저희 오빠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날도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였죠. 가정집에 도착해서 환자 어디 있습니까? 묻자. 아저씨께서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으로 가보니 할아버지께서 누워계셨고 환자 확인을 위해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무런 미동도 없으셨어요. 그때 뒤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머뭇고 그러시면 말씀하셨어요. 저기... 할머니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신데요. 오빠는 맙소사. 당황스러우면서도 죄송스러운 상황에 웃음을 꼭 잡고 아, 예. 할머니. 죄송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때 제 할머니께서 눈을 뜨고 말씀하셨어요. 어, 왜? 할머니 죄송했어요. 익명군은 혓짧은 게 평생의 컴플렉스자 아픔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익명군이 택시를 잡아 탔어요. 아드티 연잇돈 가졌대요. 연잇돈요. 연잇돈. 그런데 기사님이 이상하게도 잠깐 흠칫 놀라드려요. 익명군은 왜 그런가 그랬는데 기사님께서 아기 뜹니다. 하하하하... 안 눈받 뜹니다요. 익명구도 흠칫 놀랐대요. 그리고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뭘 또 테스트를 해. 나 띠가 많이 떴죠? 네, 담돈네요. 비가 얻어와야 될 텐데 말이죠. 나 띠가 담돈듭니다. 익명군은 확실했어요. 나와 동류라는 사실은. 그리고 기사님도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잠시 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 땐. 하 땐도 혀가 땀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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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명군이... 내 기사님도요. 기사님도요. 잠깐의 침묵이 많은 것이 담긴 기사님의 한마디. 하하... 하 땐도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 왠지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래요. 내 기사님도 힘들었나요? 힘들었대. 하 땐도 어디 때부터 더 많이 힘들었더. 하 땐 땐 더 힘들었고 어디 땐 더 힘들었고 말뜻마대요. 하하하하... 둘은 그때부터 서로 힘들었던 얘기를 들어놨어요. 신기하게 서로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깊었어요. 하하하하... 설문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설문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설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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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전화. 세대 이곳이 꼭 웃는 거 아니죠. 대목소리도 있고 산단문이 꼭 웃는다니까요. 알디 알고보고. 둘을 완전히 의기투합해서 나이를 뛰어넘는 의형재물을 매일 기세였어요. 그쯤에,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할 즈음, 기사질문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하 땐... 이제 다 돋겠는데 만원 나왔디만 내가 학생한테 오토반만 받을게 만원이 나왔디만 학생한테는 오토반만 받을게 잔돈은 됐어 잔돈은 됐어 그것은 깜짝 놀랐어요 익명군이 많은 것은 연희동이 아니라 여의도였던거에요 저는 여의도 갔다 달라고 했는데 기사님 연희동 다 왔잖아 아니 연인도요 연희동 그러니까 연희동 아니 연희동요 연희동 그러니까 연희동 에이팀 에이팀 아 답답해 문 따로 터봐 문 따로 문 따로 터봐 문 따로 터봐 내가 못하겠다 문자로 터봐 익명군은 얼른 핸드폰을 문자로 연희동을 적고 문자를 본 기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에이 학생 받으면 이따가니까 내가 못하던 데 있잖아 아까까지 말해도 서로의 혀질붐에 아픔을 공유했던 아저씨였는데 결국 영혼의 착이될 편에 또 기사님과 익명군은 서로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며 헤어졌어요 그리고 익명군의 그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희동가 연희동냐고 소지연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지연씨 소지연씨는 중간에 지자가 많이 들어가나봐요 어 그러네요 소지섭씨 두 명밖에 없죠 아는 소씨가 저 두 명이 다입니다 아 소찬이씨도 있네요 진짜 안 들어가죠 나 아는 사람 소병체도 있어 다른 분이 많네요 네 24살 여잔데요 컬투쇼 짱 좋아해서 사연 올리는데 너무 떨려요 고마워요 소지연씨 제 친구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던 아버님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비싼 고가의 자전거와 안전용품을 구입하셨어요 하루 종일 자전거만 닦고 또 닦으신 아버님을 어머님은 속으로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며칠 후 동호회에서 자전거 타는 모임이 있으니 자전거 라이딩복을 빨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엉덩이의 뽕은 두꺼우니까 좀 신경 써서 세탁을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전거 오래 타는 남성분들을 지켜주기 위해 엉뽕이 있어요 엉덩이 뽕이 두껍다고 하네요 믿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아버님이 동호회 모임에 나가셨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시던 회원들이 자급하게 아버님을 부르시면서 소리치시더래요 정요! 정요 회원님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에서 거품 나와요 엉덩이에서 거품 엉덩이에서 거품 엉덩이에서 비누 거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보니까 어머님이 운동복 세탁하실 때 엉덩이 뽕을 제대로 물에 헹구지 않아서 땀이 나면서 엉덩이 뽕에 비누 거품이 났던 거래요 그 뒤로 아버님은 직접 운동복을 물에 헹구신다고 합니다 끝! 뒤에 분은 황당하셨겠네 깜짝 놀라죠 지금부터 16년 전 멋진 음악이 흐르고 그와 식사하는 중 간질간질하던 목에서 기침이 나오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중에 침을 트길 수 없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닫고 기침을 했는데 헉! 그만 기침과 함께 콧물 한 방울이 제 안심 스테이크 위에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그냥 소스와 함께 버무려버렸어요 어? 감쪽같겠는데? 어? 빨리 떨어졌으면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 스테이크 소스와 함께 짭짜름하겠다 어? 전 너무 놀라서 그렇게 버무렸죠 다행히 식사에 여충은 그냥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찝찝했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내 코고 시침을 뚝 대고 전 스테이크를 몇 조각 더 먹다가 포크를 내려냈죠 짜증 날라 그 후 우리는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서로 관심자도 비슷한 듯 했죠 아침 11시에 만나 밤 12시까지 첫 데이트를 보냈습니다 이야 오랫동안 만났네 헤어지며 그는 내게 또 연락해도 되겠냐 뭐 다정하게 묻고 저는 흔히 좋다고 긍정을 표현했죠 전 다음날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는 내게 연락이 없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그에게서 연락이 있었어요 문자로 죄송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미정씨의 콧물소스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봤구나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사람 비히도 줬다 그걸 또 일주일간 생각했어 뭘 그럼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전 그때 일을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캐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게 그렇게도 아니었답니까 아... 그래 이거 인연이 아닌 거죠 뭐 뭐가 잘못된 거냐면 비빙게 잘못된 거예요 비빙게 그게 그거를 이렇게 걷어냈다거나 어머 이랬어야지 확 비벼버리고 먹어버리니까 그런 여자를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콧물을 먹는 여자를 앞으로는 비비지 마요 저희 아빠랑 버스를 타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은밀히 아빠가 귓속말을 해왔어요 네 야야야 저기 할아버지 봐봐 다시 지퍼 열렸어 빨간색 반스 완전 장난 아니야 뭐야 왜 나한테 보여줘 그걸 저는 굳이 안 보고 싶어하는 말이었는데 아빠는 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었나봐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좀 소심해요 괜히 내가 말해줬다가 어르신 민망해가지고 상처받으시면 못 주지? 나 원망할 거 아니야 아이씨 다른 사람이 안 알려줄래나? 이런 거까지 신경 써 야 니가 가서 좀 말해줘 아 싫어 아 내가 가서 말했다가 괜히 사람들이 주먹 꿇으면 어떡하지? 아 저 때려 둘 수도 없고 미치겠네 고민하던 아빠는 방법을 정했는지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근처에서 혼잣말로 소심하게 허밍을 했어요 남남남내문이 열렸다 남남남내문이 열렸다 남내문이 열렸다 열두시가 되면은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반응이 없었어요 조금 더 크게 남남남내문이 열렸다 남남내문이 열렸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더욱 가까이 가서 더 크게 남남내내문이 열렸다 남남내문이 열렸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역정을 내셔면 아 시끄러워 아 조용히 좀 해 아 겁나 시켤게 해라 아빠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버린 걸 알았어요 죽빛되던 아빠는 할 수 없이 할아버지께 귓성말로 하라 할아버지 지퍼 열리셨습니다 하자 또 역정을 내며 아로! 안다고! 일부러 흐르는 거야 땀 차가지고 사타고지에 땀이나가지고 내가 도대체 사타고지에 얼마나 땀이 많아지면 정말 엄청난 할아버지였어요 하.. 그런 할아버지가 계시군요 양선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아홉살 일곱살 자매를 키우고 아홉살 일곱살 자매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더 늦기 전에 셋째를 깨보라는 권위도 많이 받고 있고 저와 남편 또한 셋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그린다 에이 그린다 우리 첫째 딸아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동생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늘 딸아이는 싫어! 동생 생기면 동생이 내 물건 막 만질 거니까 딸아 그리고 엄마를 아까만 사랑할 거잖아 동생은 안돼! 절차 절차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 다음에 누누이 본인의 생각을 비록해왔죠 그러나 얼마 전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웠는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하더군요 그러더니 점점 동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며칠 전에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올챙이씨 몇 개 남아있어요? 남편이 다 와서 어? 뭐라고? 뭐라고? 수백만억 개 딸아이는 조르듯이 아기가 생기려면 아빠 올챙이씨랑 엄마 콩씨가 만나야 안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올챙이씨 지금 몇 개 남았냐고요 우리 낳느라 두 개나 쓰셨으니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직 남아있긴 있어요? 네?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우린 그 자리에서 빵 터지고 남편은 아 걱정하지마 엄청 많아 걱정 안하는데 사실을 얘기해 주지 네 동생은 1억 명도 나올 수 있단다 이렇게 하하하하 하고 못하게 외쳤죠 우리 딸 아직도 동생 기다립니다 최선생님 압래라는 제목으로 요즘 제가 목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 이분 재활운동 하나 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상상가지 않아요 물리치료사님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중 서글서글한 성격에 열정적이고 환자를 생각할 줄 알지만 암내가 심한 최선생님 어우 슬퍼 서글서글한 성격에 열정적이고 환자를 생각할 줄 알지만 암내가 심한 최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최선생님이 환자 운동을 할 땐 치료실 안에 최선생님 목소리가 쩌롱쩌롱 울립니다 자 철수씨 팔을 이렇게 이렇게 팔을 만드시고 환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도 최선생님의 스트링칭 중에는 환자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차마 대놓고 암내가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숨을 참고 재활운동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숨을 오래 참아서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면 좋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재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만 더 선생님은 환자분의 썩은 표정을 재활에 대한 의지로 착각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선생님은 놀라운 재활치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저희 선생님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나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옆에서 가능합니다 혼자 가능합니다 얍 할 수 있습니다 얍 아니 이렇게 가능할 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혼자 가능합니다 어서 다른 분에게 가주세요 재활 환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의욕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최 선생님만 만나면 빠른 속도로 재활이 되는 거죠 치료 효과가 좋은데 한 할아버지가 최 선생님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할아버지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할아버지 아 물어봐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동공이 흔들렸대 할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난 괜찮은데 난 나 정말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은데 예 아닙니다 얼른 치료하시고 걸어다니셔야죠 할아버지는 허리 쪽이 안 좋으셔서 물리치료사가 1대1로 붙어서 거의 레슬링처럼 얽혀가며 몸을 풀어줘야 했어요 자 할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을 빼세요 자 하나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아요 자 마무리를 하나 선생님이 겨드랑이가 열렸다 닫혔다 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표정도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때 최 선생님이 겨드랑이가 할아버지 코를 덮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셨던 할아버지는 용수철처럼 상체를 튕겨서 최 선생님을 밀어내며 그만해 네 겨드랑이에서 똥 내놔 죽겠다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충격받은 선생님은 도망치듯 물리치료실을 나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주셨고 주위의 아줌마 아저씨들의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는 했어야 될 말이에요 과연 내일 최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목 지하철 커플의 자리앉기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진상 커플이 문에 기대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암수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께서 버스에서 뒷자리에서 어린 친구들이 막 애정행각을 벌이니까 이 더러운 암수들아 한 진상 커플이 문에 기대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 자기야 자기 진짜 왜 이렇게 예뻐 코에 난 점이 꼭 한가인 같아 아니 여기 써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왜 날 보고 그래 어 몰라 진짜 진짜 한가인 같아 자기는 눈도 참 예쁜 것 같아 얼핏 보면 이민정 같아 이민정 아 몰라 정말 이민정 닮았어? 그럼 입술은 꼭 안젤리나 졸리 같아 지금 얘기한 거 다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데 얼굴 이 더러운 암수들 닭살 멘트를 주고받으면서 뽀뽀를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자 덩치가 남자의 두 배였습니다 강암이 못 이겨서 하는 얘기구나 그때 앉을 자리가 하나 났어요 자기야 얼른 앉아 응 싫어 싫어 예쁜 자기가 앉아 자기가 앉은 다음에 내가 자기 무릎에 앉으면 되지 그런데 진상남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군요 아니 괜찮아 자기가 앉아 다리 자려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난 자기 무릎에 앉고 싶단 말이야 아니야 자기가 편하게 앉아 뭐야 내가 무거워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 좀 전까지 진상짓은 다 해놓고 저딴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녀를 무릎에 앉혔다가는 다리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무거워서 그런 거야 그런 거냐고 할 수 없이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무릎 위에 앉으려는 순간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가 넌지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이봐 그러지 말고 아가씨는 여기 앉아 어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내리시면서 일단 사람이 살구름 봐야지 그렇게 남자애달이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노팬티라는 제목입니다 늦은 저녁 깔끔하게 빨래를 끝내고 쉬는데 여친이 나오라며 연락을 했습니다 어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 불쌍 팬티가 한 장도 없더군요 말려 입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반대로 노팬티로 나갔습니다 급한대로 노팬티로 나갔습니다 그냥 노팬티로 나간 거지 그리고 여친이랑 영화를 보고 그렇죠 이분이 급한대로 나갔는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호프집에서 치킨에 맥주를 즐기다 아우 치맥을 또 이렇게 맛있죠 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다가 문득 지금 노팬티 상태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노팬티인 걸 여친한테 말해주면 이상야라타면서 왠지 우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가자마자 여친한테 달려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노팬티다 그런데 이럴수가 그런데 이럴수가 여친과 똑같은 밤알을 안 모르는 여자에게 여친과 똑같은 밤알을 안 모르는 여자에게 귓속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가 절 보고 하는 말 와우 그녀의 반응에 더더욱 당황한 저는 얼른 사과하고 도망쳤어요 보통 모르는 남자가 귓속말로 나 노팬티다 라고 말하면 변태 취급할 텐데 그 여자는 와우 박근한 여자였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목 진짜 100% 트루 실화 왜 이래? 일단 반응은 처음인데요 음사나네요 조회수 93건에 추천수 5건입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혼자 큰일을 보고 있을 때 일이에요 한 할아버지께서 소변을 보러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 귀찮아 진짜 아 귀찮아 하루에 한 번만 싸고 싶다 아 귀찮아 하루에 한 번만 나오면 안 되나 아 귀찮아 진짜 아 토목질 말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싸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귀찮아 할아버지 혼자 말이 너무 웃겨서 귀를 기울였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힘없는 말투로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진짜 하루에 한 번만 싸고 싶다 아 좀 나와라 진짜 아 왜 안 나와 웃어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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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아 귀찮아 진짜 아 왜 안 나와 아 귀찮아 한 나무 가지 하루에 한 번만 싸면 얼마나 좋을까 아 좀 나와라 아 귀찮아 아 저는 저는 비록 칸 안에 있었지만 아 눈물 나 아 봉지 아니고 들으신 거구나 아니 이거 화장실에서 큰일 보면서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작은 소리로 돕고 싶은 마음 아 아 소리를 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중얼거리시던 걸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마워 아 참 훈훈한 사연이네요 아휴 저는 한참을 웃은 뒤에야 하반신의 긴장이 불려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른이신 저희 할아버지는 신세대 할아버지예요 이른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동안 동안이시며 패션 센스 또한 좋으신데 혼자 계신 할아버지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요즘 많이 생긴데요 콜라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시 이렇게 황혼해 이렇게 연애하시고 썸타이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재혼하시고 삼혼하시고 막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셨고 문자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한 달간의 특별교육 끝에 할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 고수가 됐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자친구를 메신저를 등록을 했죠 할아버지와 여자친구분의 프로필 글귀는 참 닭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고 싶다 라고 해놓으면 할머니께서 나도 라고 되어 있고 할아버지께서 뽀뽀하고 싶소 라고 써놓으면 할머니께서 뽀뽀쩍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와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보수적인 저희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고 화가 난 할아버지께서는 쪽지를 남기셨어요 날 찾지 말거라 멀리 떠나 시골 내로 내려갈 거다 라고 적혀있었죠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찾아나섰고 때마침 메신저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메신저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도망갈까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메신저를 봤어요 그렇게 서있었어요 노인종 결국 노인종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발견 아버지께서도 결국 결혼식을 해드리자고 말씀하셨고 올 12월 12일에 신랑이 되십니다 할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멋있다 만약에 혼자 되셨다면 본인들의 마음이 팔팔 끓어올르면 사랑하게 해주죠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진주씨 19살 소녀 여자분이시고요 11년 전 고3대의 일이에요 당시 PC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채팅이 성행했어요 절친이었던 친구와 저는 시간나면 모여서 아 시간나면 모여라는 그룹 채팅방을 알게 되었고 학교가 끝나면 미친 듯이 PC방으로 달려가서 지문이 닳도록 타이핑을 치며 사이버 공간에서 놀기 시작했죠 서로 친해져서 팬팔드하고 정모도 하는 건전한 모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4살만은 오빠였는데 채팅방 안에서 매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전화 연락을 하고 얼굴은 모르지만 우린 가까워졌어요 여름방학에 왔고 저는 엄마를 졸라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는 순천에 사시는데 오빠도 그곳에 살았거든요 제가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날 저녁때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규밑 3cm 촌스러운 단발머리였죠 게다가 꼽수 별명이 빗자루 개털 마당스러웠어요 여자였는데 마당스러워 도저히 그런 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아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 가발을 샀어요 순천에서요 오빠를 만나기로 한 날 저녁 한껏 꾸미고 가발을 썼어요 근데 자꾸 속머리가 삐져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스타킹이 보이더군요 할머니 스타킹이었어요 살이 비치는 아주 진한 살구색 스타킹 했죠 머리 스타킹 일단 썼어요 짱짱했죠 그 위에 가비를 쓰고 고정시키기 위해 모자도 눌렀었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머릿결이 정말 좋다 전지현 같은데 관리 많이 하나 봐 관리는요 무슨 그냥 샴푸만 쓰는데요 뭐 근데 땀으로 엄청 흘린다 많이 더워 이따가 무슨 미칠 지경이었죠 스타킹에 가발에 모자까지 정말 졸따 것 같았어요 오빠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준다며 시내로 나갔고 한 명 두 명 모이더니 열다섯 명이나 됐어요 저녁을 먹으러 다 같이 고깃집에 갔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갑자기 옆에 입으로 싸움이 났어요 오빠와 친구들은 말리려다가 휘발렸고 또 싸움이 커졌어요 우리 쪽 열다섯 명과 상대편 열등의 식당 밖으로 나와 몸싸움이 시작됐죠 남자들의 주먹다짐을 처음 본 저는 겁에 질려버렸고 그런 저를 오빠는 집에 보내주려 했죠 그런데 뒤에서 야 야야 저 자식 도망한다 하는 거예요 싸우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봤고 오빠는 뛰어 하면 제게 눈짓을 보냈죠 순간 제 손을 잡으려는 오빠는 실수로 제 가발을 잡았어요 가발이 훈러덩 벗겨졌고 싸움은 종단됐어요 모두가 모두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오빠는 놀란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웃긴다 이거 대머리였어? 밤이라 어디갔어? 쌀고색 스타킹이라 어두워서 그게 살로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창피했던 저런 도망치듯 할머니 댁으로 와버렸고 오빠한테선 한 종이 문자가 왔어요 가발 가져가 어린 마음엔 그때 정말 속상했었는데 아 지금은 추억이 됐네요 솔로 대체 폐해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재작년 우리 아버지 혼자 되신지 횟수로 10년 넘어가는 연말 어느 날 그런 아버지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버지 아버지한테는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니가 했어 더 슬퍼 인마 매일 혼자만 여자친구 만나고 어? 누구 약올리냐? 하시길래 저는 농담사만 그럼 제가 여자친구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그래도 나 내일 솔로 대체험 나가기로 했어 벌써부터 떨려갖고 오기밀이네 그때 비둘기 엄청 많이 왔다던데 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일 내가 좋은 짝 데리고 오면은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라 하시길래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60대인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할머님과 같이 나타나셔서 제게 작은 소리로 없어 없어 두 시간 내내 돌아다니다가 간신한 명 찾았는데 연상이야 내가 연상을 좋아하긴 하지만 하시면서 아버지는 그분은 거의 부축하다시피 하고 오셨어요 제가 볼 땐 만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할머니 눈에 아버지가 띄어서 잡히신 것 같다는데 그렇게 며칠 만나시나 싶더니 아버지가 도망다니셨어요 아직도 솔로이신 아버지 올해는 외롭지 않게 제가 챙길게요 손혜정씨의 사연 손혜정씨 얼마 전 고모네 이모네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갔었어요 그곳엔 닥터피씨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닥터피씨 생각난다 또 사연 두 마리를 사갖고 이제 재밌다 그러네요 그 다음날 죽었대잖아요 과식으로 과식으로 두 마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각질 총 닥터피씨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신기해하며 저 고모 다른 사촌들 모두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닥터피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에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닥터피씨가 갑자기 고모발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유난히 한 발에 몰려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재 10살인 우리 아들 현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와 고모 고모발이 맛집인가 봐 귀엽다 걔 또 죽을라나 보다 걔 죽으면 어떻게 했냐 피씨들 죽는 거 아니니 모르겠네 걔 죽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고모발이 맛집이야 아이고 어떻게 해 아 대단하네요 고모발이 맛집이야 저희 형은 야동 수집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형을 뒀네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눈도 안 좋으신 엄마가 엄마 컴퓨터를 배우시더니 자꾸 형 컴퓨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엄마가 클릭하지 못하게 파일명을 어려운 시스템 용어들로 바꿔놨죠 그러던 어느 날 외출 중이던 형에게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컴퓨터가 이상해 켜지긴 하는데 목통이야 컴퓨터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컴퓨터에 AS번호 있지 어? 거기 전화해봐 엄마는 AS센터에 전화를 했고 결국 출장 기사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컴퓨터가 어떻게 안되나요? 그냥 목통인데요 아무것도 안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이젠 잘될 거예요 해보세요 와 이제 잘되네요 근데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아들이 요걸 절대 누르면 안된다고 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요런게 모여서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파일명은 프로그램 파일이 맞는데 다 동영상 파일이네요 동영상요? 잠깐만요 고생하신 선생님 음료수도 안드렸네 잠시만 계세요 엄마가 부엌에 간 사이 출장 기사님은 별 생각 없이 한 개의 파일을 클릭해봤어요 그러자 온 사방에 시름소리가 울려펴졌고 깜짝 놀라 달려오신 어머님은 어머님 어머님 남사실장께 뭔 일이에요? 선생님 뭐하는거에요? 왜요? 나가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나가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못참겠어서 남의 집에 컴퓨터 고치러와서 몰래봐요! 나가요! 왜요? 남사실장에 나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요! 컴퓨터 출장 기사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밖에 말도 못하고 수리비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대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 수리 기사가 글쎄 얼마나 못참겠는지 나 몰래 방에 우리 아들 컴퓨터에서 야시꾸리한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여 남사실께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을 내고 계십니다 컴퓨터 수리 기사님 이 방송을 통해 대신에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순진이는 욕쟁이 순진이는 욕쟁이 이름이 순진이데 욕쟁이에요 제 친구 순진이는 욕을 엄청 잘해요 이름이 순진이 한 번은 순진이랑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요 순진이가 하는 욕을 들으신 할머니께서 욕을 엄청 맛깔나게 잘한다며 욕쟁이 할머니가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식당에 와서 일어나고 음식을 더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으로 그 식당 단골이 됐고요 아무튼 욕쟁이 할머니께도 인정받은 순진이의 별명은 선우 용녀였습니다 전우 욕여 그러던 어느 날 순진이에게 소개팅 건수가 생겼어요 순진이는 이번만큼은 소개팅 자리에서 욕을 하지 않고 꼭 남자를 사귀겠다는 굳은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미소만 지은 채 남자가 질문하면 수줍게 단답형으로 대답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진이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부딪힌 거예요 순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외쳐버렸습니다 아 이런 미네랄 사람들이 시선이 순진이 쪽으로 향했어요 순진이의 말에 기분이 상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부딪힌 건 미안한데 그래도 욕할 필요까지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자 순진이가 억울하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러세요 방금 했잖아요 미네랄이라고 아저씨 그게 무슨 욕이에요 그냥 일상 단어지 아니 그게 일상적인 단어면은 대체 욕은 뭐란 말이에요 아저씨 진짜 욕이 뭔지 보여 드려요 아유 그럽시다 진짜 욕이 뭔지 요거 어디 한번 들어놔봅시다 이성을 이른 순진이는 결국 넘지 말아야 손을 넘고 말았습니다 삐빗비리 삐빗비리 삐빗비빗 순진이 현란한 욕 스킬에 모두들 놀랐고 잠시 넉을 놓고 있던 아저씨도 아가씨 미안해요 미네랄은 욕이 아니네요 그렇게 소개팅에서 또 실패한 순진이는 속상해서 욕쟁이 할머니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이 잡고사 왜 울고 자빠졌어 할머니 오늘 소개팅 했는데 또 헛탕 쳤어요 욕만 안 했어도 남들이 건질 수 있었는데 할머니의 훈기가 이어졌어요 나는 욕을 수명하게 해도 남자를 만날 걸 다 만나고 결혼해서 새끼까지 낳았어 니가 남자를 못 사귀는 건 욕 때문이 아니야 아유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예리한 눈빛으로 순진을 바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상판대기부터 끌러먹었다 아우 제대로 직원을 하셨네요 그 말에 순진이는 서럽게 울다가 식당을 나와서 10단 콤보 욕을 퍼붓고 할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납작한 신체의 비밀 이 친구가 나이 다 들어가지고는 뒤늦게 가슴 학대 수술을 하고 싶다길래 저와 함께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어요 상담실 들어가서 같이 설명을 듣는데 여자 신체를 보고 자아를 되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상담을 다 받았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저보고도 상담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어머 난 싫어해 내가 상담 받을 때가 어딨다 그래 됐어 야 이 지집애야 너가 상담 안 받을 정도면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다 없어져야 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컴플렉스를 상담했어요 선생님 뭐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제 코가 좀 납작해서 고민은 고민이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자아를 얼굴에 이리저리 대야보더니 음 코는 절대 납작하지 않습니다 이마하고 입이 튀어나와서 상대적으로 저에게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왠지 특명선 선생님의 말씀이 오기가 생겨갖고 이번엔 다른 신체 부위를 상담했죠 그럼 선생님 사실 저도 친구처럼 가슴이 좀 납작한데 이건 어떤가요? 음 가슴이 납작한 편은 아니세요 단지 배가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는군요 이 살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그래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우기가 생겨갖고 이번엔 다른 부위를 물어봤죠 이 그림 선생님 제 엉덩이가 이렇게 납작한 것도 배가 나와서 그런 겁니까? 그러자 의사는 한참 고민하다 싶더니 음 엉덩이는 납작합니다 그쵸 그쵸 납작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 근데 그건 말입니다 그만 좀 앉아있고 운동하세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어 하고 더 그런 겁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날 장사하기 싫어하는 새 선생님의 3단 군부에 아 소외 신체는 만신창이가 됐죠 신정우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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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accommod함은 적어도 하러 가진 닥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